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감사의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저번주에 사업보고서를 기업이 제출할 때 반드시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되고 이 재무제표를 낼 때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감사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사실 검사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가령 어떤 기업이 일정규모가 되면 공인회계사들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에 고용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인회계사들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감사를 하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평가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감이 세니까 평가라는 말 대신 감사의견을 낸다.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의견을 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감사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그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서 작성됐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자산규모가 한 120억 이상인 기업에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다른 조건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상장기업도 당연히 받고 자산규모가 120억 이상이면 감사를 받아야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공인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평가하면서 의견을 내야 되죠. 그 의견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적정의견은요. 이거는 회계기준을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잘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거나 무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단순히 이 적정의견이란 것은 회계기준에 맞춰서 장부를 재무제표를 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아주 기본적인 장부 제대로 쓴 거 그거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적정의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정의견 나머지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재무제표도 하나 제대로 작성 못했다는 의견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정의견은 회계처리 오류가 있긴 한데 그렇게 중대하지는 않은 경우에 한정의견을 줍니다. 그리고 부적정의견은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계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적정의견을 줘요. 벌써 어감이 좀 완전히 더 세졌죠. 그 다음에 의견 거절이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작성 근거조차 없어가지고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는 재고가 2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재고 좀 한번 좀 봐봐요. 그런데 장부도 못 보여주고 재고 창고 못 보여주겠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의견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냥 이 세 개 중에서 한정의견은 그런대로 괜찮고 얘는 진짜 나쁘고 얘는 그냥 어떻게 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사실 4가지의 단계가 있지만 좀 괜찮은 거하고 안 좋은 거 이렇게 나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했는데 이 음식은 그냥 먹을만해요. 먹을만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음식은 이거는 되게 짜. 그리고 이거는 싱거워요. 그런데 이거는 다 태웠어. 그러면 아무튼지간에 여기에 있는 음식은 먹을만한 음식. 나머지는 맛없는 음식.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정 의견을 안 받잖아요. 적정 의견을 안 받고. 가령 여기에 있는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맛있는 먹을만한 음식 맛없는 음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적정 의견과 이 세 개를 묶어서 비적정 의견으로 하나를 그냥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장 기업이 이렇게 비적정 의견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유가 되냐면 상장 폐지의 사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감사가 끝나는 사업 보고서 낼 때 있죠. 감사 보고서 나올 때 그때 신문 기사 보면 여기 나오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다수가 나와서 상장 폐지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등 그런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정 의견을 받았더니 그런 얘기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사를 했잖아요. 그럼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인데 여기 보고서 목차를 보시면 너무 글씨가 작죠? 목차를 보시면 이제 좀 보이죠? 옥차를 여기 왼쪽을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인의 감사의견 있죠. 이거 한번 눌러봐요. 이거 딱 누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감사의견에 봐봐요. 여기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적정이랍니다. 적정입니다. 종속기업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적정이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좋다는 거죠. 여기 봐봐요. 감사의견 적정 적정 적정. 이렇게 이게 적정 의견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의견 거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의견 거절은 어떻게 거절하나요? 글씨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나와요. 좀 뿌예도 좀 볼만하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회계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인은 본 감사인이 누구예요? 공인회계사겠죠?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의견을 거절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그 감사 보고서 앞부분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의견 거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봤던 건 적정 의견이고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있으면 사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 공인회계사가 기업을 감사하지만 굉장히 공인회계사가 갑이고 소위 우리가 갑을 관계를 얘기할 때 이 기업이 의리일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인회계사가 이 기업을 감사를 하는데 이 기업이 감사수수료를 줘요. 공인회계사한테 감사수수료 공인회계사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도 이 기업을 막 갑의 입장에서 함부로 한정 의견을 막 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아시죠? 왜? 왜냐하면 공인회계사의 주수입원이 감사수수료인데 만약에 이 기업하고 틀어져가지고 이 기업이 다른 공인회계사들한테 맡겨버리면 수수료 여기서 받는 감사수수료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도 최선을 다해서 이 기업에 대한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일부 나쁜 공인회계사들과 이 기업이 결탁을 해가지고 사실은 한정 의견을 줘야 돼야 되는데 근데 적정 의견을 줘가지고 회계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감사를 해주고 수수료를 기업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주 일부 몰지각한 아주 소수의 나쁜 회계사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 회계사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절단난다고 보셔야 돼요. 절단난다고. 왜냐하면 회계사고가 한번 터지죠.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도 소송 걸지만 이 공인회계사한테도 음징에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그 감사수수료를 받은 거 있잖아요. 한방에 날라가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 한방에 날리는 공인회계사도 제가 몇 분 보셨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도 회계법인 아주 굉장한 굴지의 회계법인도 한방에 그냥 날라갑니다. 한방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인회계사들이 사실 감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봤냐면 감사의견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읽을 때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